네! 안 한다고? 틀리자고? 네! 셋째 안 한다고? 네! 아쉽게 놀아주세요. 마지막으로 하고 저는 아, 이번 주 주말에 울산 콘서트구나. 저는 그리로 날아갑니다. 네! 어쩌면 우리는 외로운 사람들 만나면 행복하여도 헤어지면 다시 혼자 남는 시간이 못 견디게 가슴 젓네 가슴 젓네 비라도 내리는 쓸쓸한 밤에는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난 몰래 울기도 하고 누구라도 헤어 찾아오지 안 가슴 젓네 가슴 젓네 영원 그리 외로운 외로운 서로가 외로운 사람들 어쩌다 어렵게 만나면 헤어지기 싫어 혼자 혼자있기 싫어서 우리 사랑을 아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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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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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